아니 언니 혜정이가 아까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처음에 만나서 샵 끝나고 하는 말이 보은아 너 입술에 뭐 묻었다 이러는 거예요? 그래가지고 이거 붙인 거라고 했는데 보은이가 너무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보은이를 이렇게 놀릴 거리 없나 이렇게 찾았죠 보다가 입술이 딱 눈에 마침 눈에 띄어가지고 보은아 너 입에 뭐 묻었다 뛰어라! 밥풀이냐? 진짜 재밌었어 처음에 뭘 얘기하나 싶었는데 이걸 말한 거였었어요 무대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